정부가 기업형 벤처캐피탈, 즉 CVC 활성화에 나섭니다.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CVC 벤처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 기존에는 펀드 결석액 가운데 40% 이내에서만 외부자금 출자가 가능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50%까지 허용할 계획입니다. 해외 투자 규정도 완화합니다. 이를 통해 2027년까지 국내 벤처투자액 가운데 CVC 비중을 30%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. 이에 따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화에 CVC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. 초대 회장은 허준영 GS벤처스 대표가 맡았습니다. 관련 업계에서는 CVC 활성화를 통해 벤처 생태계가 고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습니다. 하지만 법 개정사항이라 규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뉴스토마토 이보라입니다.